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,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의 빛이되,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,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.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,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,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. 그는 이 빛이 아니오,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. 찬빛,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.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,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,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, 자기 땅에 오메,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,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,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,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.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로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, 은혜와 진리는 예수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,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.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,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,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도마가 이르되,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,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,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의 빛이되,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,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.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,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,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. 그는 이 빛이 아니오,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. 찬빛,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,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,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,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, 자기 땅의 오매,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,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,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,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,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,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,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,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,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.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, 은혜위에 은혜로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, 은혜와 진리는 예수크리스토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,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토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.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,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,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도마가 이르되,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,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오, 진리오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,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의 빛이되,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,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.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,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,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. 그는 이 빛이 아니오,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. 찬빛,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.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,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,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, 자기 땅의 옴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,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,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,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,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,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.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로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, 은혜와 진리는 예수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,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.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,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,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도마가 이르되,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,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,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의 빛이되,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,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.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,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,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하며, 그는 이 빛이 아니오,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. 찬빛,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.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,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,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, 자기 땅의 옴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,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,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,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,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,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.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로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, 은혜와 진리는 예수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,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.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,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,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도마가 이르되,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,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,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에 비치되,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,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.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,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,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. 그는 이 빛이 아니오,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. 찬빛,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.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,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,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, 자기 땅에 오매,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,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,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,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,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,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.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, 은혜위에 은혜로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,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,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.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,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,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도마가 이르되,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,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.